제가 1교시에는 시각학습자, 시각학습자하고 신체학습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거는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양고등학교의 경우에 문과 2등하던 여학생이 단어를 만화로 그리라는 숙제를 내줬더니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단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시험을 정작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중간고사를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단어가 그냥 탁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 아이도 시각학습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어디 가면 학습 스타일 검사지가 있으니까 좀 이따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뭐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얘는 어른의 역할인데 얘는 소위 말해서 일진 옛날 그 옛날에 깡패 조폭 같은 놀이하는 일진이라는 거 있죠. 얘가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맨날 정신없이 이것만 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리고 수업 방해도 하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어른의 역할이 뭐냐. 그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지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제가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얘는 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체육 선생님이 마침 축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친구이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암흑에 좀 맨날 껄럭껄럭하고 그러긴 하는데 축구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유 걔 안 돼. 달리기를 못하는데 무슨 축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유 그래. 고민이다. 정말 뭘. 꿈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애가 저래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애가 곰탈을 휙 이러니까 순간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순간적인 힘이 있는 아이는 어떤 운동이 어울릴까. 그러다가 아 골프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순간적인 임팩트가 있어서 골프를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냥 얘를 방치해두면 날라리대 동네 양아치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놀라시는 게 어? 걔 형도 골프 선수예요? 프로골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코치를 붙여볼게요. 그래서 3개월간 코치를 붙였는데 코치 선생님이 아 얘는 적성 있다. 그래서 그 해에 바로 골프 선수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 이름으로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프로골퍼가 돼서 전세계 투어를 다니더라고요. 좋은 오토바이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제 자랑이 아니고 어머니들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얘는 뭐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얘는 본인 스스로 고3 아이예요. 고3 아이가 선생님 쉬는 시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자투리 시간이 남잖아요. 자투리 시간이면 얘는 선생님 저 칼 좀 깎아도 돼요? 하고 나무젓가락을 꺼내.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그래 뭐 노는이 염불한다고 너는 해라. 그런데 칼을 이렇게 깎아요. 나무로 커터로 나무젓가락으로 칼을. 그런데 어느 정도 솜씨인지 한번 보시죠. 저는 언제쯤에 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24만 3000개. 제가 올린 모든 영상 조회수와 맞먹어. 제가 올린 거지만 이래요.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엄청난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얘는 여기 보시면 댓글이 342개예요. 저기 저칼들 얼만가 내가 사겠네. 천세의 참월이라면 좋겠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얘네들은 사고 싶어서 안다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아마도 이 칼 가지고 인터넷 상점을 했어도 아마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하나가 24만 3000개. 조회수가 이 정도 되면 얘는 유튜버가 되고 나뭇칼 판매업으로 해서도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얘가 ADHD라는 걸 왜 하냐면 본인이 들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저희 가족은 모두 ADHD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나흘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너가 창의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한 그 중에 한 숙제고 그 밖에도 정말 열심히 수행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이 남보다 한 박자 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화려하게 뽑힐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이 한 박자 내리는 모두 ADHD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애가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서를 당연히 추천서를 써줘서 컴퓨터공학과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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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조회수를 통해서 뭐가 상상했어요. 애가. 지읒지읒감. 뭐가. 지읒지읒감이 상상.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감히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얘네들 10대에 키가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가 크는 거다. 자존감이 크는 거예요. 그게 키가 난쟁이로 살 수는 있어도 자존감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이에게 빵빵한 자존감을 줄 것인가. 촉각학습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경우 미용기능사.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유의하실 점 하나.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인데 얼굴도 잘 생기고 참 부회장까지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참 자잘한 비행을 그렇게 저질러요. 제가 아침에 지각하고 담배 피우고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다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녀석을 상담을 하느라고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사주니까 녀석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어른이 애들하고 얘기할 때 밥 사주고 잔소리하시면 돌은 무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밥 사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애도 부담스럽거든. 본인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꿈이 없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축구부 있는 이 옆에 학교로 아빠한테 전학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요. 야 인마 너 찐박질도 못하느냐 무슨 네가 축구를 한다 그래 인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안 보내줬어요. 그럼 그랬구나. 그래서 꿈이었구나. 네. 그리고는 아빠가 너무 미워요 그러는 거야. 거기서 제가 머리를 탕 치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가 아침에 지각하고 담배 피고 공부 안 하고 PC방 가고 한 게 전부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아빠에게 뭐 한다? 아빠에게 복수하려고. 놀라운 일입니다. 애들이 삐딱선을 탈 때 부모가 아이의 진로를 가로막아서 거기에 애가 화가 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기. 이거로 복수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죠. 35년 동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뜀박질 못하는 걸 체육축구선수 시키란 말이요. 선생님도 철이 없네.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시키라는 겁니다. 말리면 더 하고 싶은 효과. 무슨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어? 말렸으니까 죽으면 말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시들 해가지고 헤어져 드리면 뭘 했을 거란 말이죠.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애가 축구를 하고 싶다 하면 안 될 거 뻔히 아셔도 애를 시키는 겁니다. 또 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뭐 엄마 보기엔 얼굴이 안 된다. 그래도 그래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얘네들 몇 살까지 살아요? 10대는 무슨 시기야? 실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실험하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실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10대. 이게 오늘의 키워드거든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런데 만약에 가서 가수 된다고 나갔다가 예선에서 떨어져. 또 축구 갔더니 맨날 후보나 시합은 한 번도 안 내보내. 그러면 본인 스스로 에이, 나는 안 된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어준다. 믿어준다. 우리 아들, 딸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내가 선택해. It's your life. Not my life. 내 인생 아니야. 네 인생이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믿어줄 거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빠를 저보고 파일럿이라고 했어요. 왜 파일럿이라고 했을까요?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비행기 태워주잖아. 어떻습니까? 이런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파일럿 엄마. 파일럿 아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부모님 면담을 하고 얘는 치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ADHD, 병원 치료까지 하고서 대학을 승마학과에 갔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들판을 달리고 싶었던 애인데 대학교 가서 말 타는 장면을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승마 쪽이 취업의 문이 좁아서 말 대신에 버스를 택해서 지금 관광버스 기사. 잘생긴 인물에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강점을 찾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강점이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있을 수 있고 시각학습자가 있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신체학습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촉각인데 촉각은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강점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칭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많이 고민을 토로 하세요. 선생님, 뭐 아니라고 말해야지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제가 분명히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돼?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야 돼. 내 아이. 엄친아도 아니야. 엄마, 친구, 아들, 사춘 안 돼. 내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변했으면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실례를 두 건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9명 중에 39등 하던 아이입니다. 얘는 ADHD 약물 치료까지 했던 애인데요. 정교 꼴찌로 고의를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의 올라와서 이 아이가 배심 좋게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마침 성적 제한 규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2010년동안 성적 제한 규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뽑니? 애들이 뽑지. 그래서 열심히 연설 준비해서 회장도 했고요. 그런데 얘가 영어를 잘해. 다른 건 다 999. 영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999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ADHD 특성 하나가 잘하는 것에 몰입을 잘합니다.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옮기기를 좀 힘들어하죠. 그런데 좋아하는 건 엄청나겠지. 우리 봅니다. 그래서 얘가 영어를 좋아해서 너는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 휴대폰에 12,000명이 있는 이유는 뭐다? 멘토. 대학을 영어 특기로 대학 간에 소개를 해가지고 얘가 얘를 멘토링을 해서 이렇게 토플 점수로 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때 이러다가 기말고사 이렇게 합니다. 성적이 이렇게 뛰어요. 지금은 중장비 수출업체 해외보수팀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했는데 거기 해외에서 거기 기계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행도 좋아하죠. 영어 되죠. 그러니까 39명 중에 39등. 오토바이 폭주하다가 오토바이 도둑질을 두 번이나 해서 전과 2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세계를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39등의 이야기고 참 이해에 좀 재미있었습니다. 얘는 38등 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나대지는 않으시고 3월부터 주무셔. 언제까지 자냐. 5월까지 잤어요. 그런데 5월 어느 날 애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암흑애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 자식이 왜 볼펜 들고 자. 얼마나 잤으면. 막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막. 그랬더니 애가 깼어요. 자다가 깼어. 옆에 짝꿍한테. 야 왜 그래. 너 선생님이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어라.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볼펜 들고 잔다는 이 사실이 얘한테 칭찬으로 작용할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우리 반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봐. 1번부터 39번까지 다 뜯어봅니다. 왜 뜯어봤을까. 상상하지 어려우실 겁니다. 이 아이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애들을. 자기네 반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잡니다 애들.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바로 문자를 넣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님 본인에게 똑같은 문자. 암흑예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 아이가 아이의 기준을 어디다 더했어야 돼? 아이가 볼펜 안 들고 잤잖아. 근데 볼펜 들고 잤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중간고사 때 얘네들이 이렇게 놀랍게 벗깁니다. 기말고사 때 이렇게 되고. 얘는 땡땡이 대장이에요. 1, 2, 3교시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시면 4, 5, 6교시 나가셔. 그런데 졸업식 때 학교장상 모범상 받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활약 중입니다. 시각으로 물체 인식하는 거 있죠? 우리 왜 꽃 사진 이렇게 찍으면 무슨 꽃 나오는 거? 그쪽 방면에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얘가 몇 등이었어요? 38등이었어요.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뭐예요? 변화의 원동력? 칭찬이었어요. 인정. 어디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내 아이의 과거예요. 내 아이의 과거예요. 내 아이의 과거예요. 다른 애들 다 할 필요 없어요. 또 중요한 것. 어머님도 중요한 것. 제가 두 애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하는데 큰아이와 큰아이 칭찬을 작은아이한테 하지마. 서로 큰아이와 작은아이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독약이에요. 그런 비교하는 말 하시면 니네 오빠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하신다든지 그건 독약입니다. 절대 비교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나 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앞목 보는 헬렌 켈러가 행복의 문화가 닫히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교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걸 지능으로 바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능의 문 시작! 바로 이거죠. 이렇게 열린 문도 있고 닫힌 문도 있는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다는 거죠. 중학교니까 제가 기말 팁을 좀 드릴게요. 몇 점 되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로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 점수 나왔죠? 중간고사와 비교해서 점당 얼마 중간고사가 가령 70점이었다. 그러면 네가 점당 얼마 해줄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 딸하고 기준을 이전 성적 내 아이의 과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점수와 비교해서 기말고사에 올라가면 용돈을 특별 용돈을 원래 용돈은 주고 특별 용돈 그러니까 아이가 73점이다 그러면 3점에 해당하는 거 뭐 점당 1,000원일 수도 있고 아이 초등학교 때 점당 1,000원 줬어요. 그 다음에 2,000원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돈을 주면 이게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건 나중에 고등학생 되니까 돈 달라는 얘기 차마 지도 민망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의 상주기 요거는 요건 쫙 메모해 놓으세요. 시험 끝나는 날은 요건 아버님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버님이 여보 내일 내일 시험 끝난데 특별 용돈 좀 주지 그러면 아빠가 오늘 마지막 시험 마지막 날이라면 고생 많았다 오늘 실컷 놀다 후렴 초등이 만원 중등이 2만원 고등이 3만원 대학생은 우리 대학생 5만원 줘야죠. 근데 이거 뭐냐 나중에 점수 높게 나오면 준다 하지 마시고 과정에 칭찬을 해 주시라.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날 실제의 신문 기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애썼잖아요. 노력해서 이렇게 이만큼의 부호를 이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지 애들은 좀 지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자, 부처님이 주치의였던 같이 소리네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처님의 주치의였던 기바가 의사 수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기바에게 망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오느라 이것이 마지막 시합입니다. 기바는 며칠이 지나서야 그것도 빗망태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약초는 캐오지 않고 어디를 갔다 왔느냐? 스승님, 세상에 약초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약초뿐인데 어떻게 다 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바의 말을 듣고 스승은 그를 의사로 인정합니다. 훌륭한 부모란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어떤 부모일까요? 반발짝 앞서서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 아닐까요? 약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내 인생도 만점성인데요. 제가 퇴임하고서 3년 전에 퇴임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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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건강이라고 봤어요. 제가 원래 강한 체질이 못됩니다. 체질이. 그래서 끝나고서 퇴임하고서 제가 결심한 게 매일 새벽에 조깅하겠다 한 거예요. 새벽에 조깅하고서 내 체력을 100%까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올림픽 공원 옆이라 정말 조깅 코스 조깅하기엔 정말 좋은 코스에요. 안전하죠. 그런데 하루 1%씩 목표였는데 석 달이 됐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 그냥 체중도 그대로 체력도 그렇게 나아진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목표를 달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0.1%만 잡아보자. 그러면 몇 년이면 100%가 돼? 3, 4만 9 3년이면 100%가 된다. 0.1% 하루에 0.1%만 잡아보자. 그런데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리는 뭐 있냐?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99.8 오늘 오늘 아침이 제가 퇴임하고서 조깅을 시작한 지 998일째에요. 998일째 원래 1,000일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는 가족들과 파티를 할 겁니다. 1,000일 파티 1,000일 기능 파티 그러니까 지금은 99.8이라는게 굉장히 자랑스럽죠. 제가 이걸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이런 목표를 세어보시면 어떻겠느냐 휴대폰으로 이 화면 찍으시겠어요? 휴대폰으로 이 화면 찍어주세요. 노래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루 1% 목표에도 목표에도 송아지 송아지 이 노래에요. 하루 1% 목표에도 석다리는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 120% 120%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뛰다보니 내 체력도 99.8% 새벽 새벽에 새벽에 조깅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주문 저의 주문 오늘도 이 노래 수십 번 불렀습니다. 사실 조깅이라는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되새기는 거죠. 하루하루 뛰다보니 내 체력도 99.8%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선은 어머니부터 부모님들부터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이렇게 3년을 두고 3년을 두고 하루 1% 목표에도 석다리는고 싶어? 120까지 산다는 메이크업 별일이 뭐냐 목표 하루하루 뭐뭐하면 내 모모도 만점 3년을 두고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일텐데 지금 한 3년짜리 목표를 두는건 어떻겠습니까? 안되면 30년짜리 하는거지 뭐 30년 저는 안되는게 있어 99.81인데 9.98밖에 안되는게 있어요 저한테도 좀 머리가 흰 검은 머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조긴 첫날 한다고 머리가 까매지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 마지막 줄 하루하루 모모하면 내 모모도 만점 여기다가 다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들부터 모모하면 내 모모도 만점 이거를 어머니부터 만드셔서 냉장고에 붙이시고 할 때면 항상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가 오면 어느 선생님이 강요하신데 이분은 조깅을 천일을 했다네 그래서 체력이 강철 체력이 어메이들 어메이들 제 얼굴 어때요? 피부 굿 ABCD 1,2,3,4 5점 만점이면 몇 점 피부 손가락 펴주세요 이게 땀을 흘리니까 땀을 뚝뚝 흘리는 건 아니고 살짝 젖을 정도로 땀을 계속 흘리니까 잔티가 없어지더라고요 피부가 뻐선뻔 애들하고 5점 만점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꼭 정해서 오늘 숙제에요 숙제 첫 번째 숙제 3년짜리 목표를 세워보자 세워보자 두 번째는 여기 여기 이 주소 565 여기 가셔서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겠다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프린트 스크린 하시든지 여기서 이거 가시면 학습 스타일 다중지능 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하고 이렇게 다른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습 스타일 아이가 어떤 학습 스타일인지 또 다중지능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카톡 ICT 송이나 010 5117 2391 그리고 휴대폰 번호 010 5117 2391 여기로 오늘 강의 소감 강의 소감은 남겨주시면 제가 엄마표 영어공부방을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어공부와 관련된 정보들을 거기에 엄마들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바로 ICT SONG로 연락 주셔도 되고 010 5117 2351 로 주셔도 됩니다 여기 요거 요거 요거는 요 숙제 요 숙제는 다음번 그 박선생님께서 다음번 숙제 검사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거 다음번 연습 들어오실 때 요거 120까지 하루하루 뭐뭐하면 네모모더 만점 요거 숙제 검사 다음 연습 때 숙제 검사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하시고 멋진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천일을 하니까 인생이 달라진다 어때요 제가 강의 2시간 했지만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죠 네 웃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를 구호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콘 기억을 하시죠 개콘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키보다 정수보다 무엇을 키워주자 자존감을 키워주자 자 여기 음소거 다 해제하세요 음소거 해제 오늘 강의는 이거입니다 난쟁이로는 살 수 없어도 살 수 있어도 자존감 없이는 애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우려면 칭찬해야 되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내 아이의 내 아이의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 칭찬을 하루에 스무 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스무 번 그래서 바를 정자로 썼어요 이렇게 바를 정자로 칭찬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칭찬의 기준을 아이의 과거에다 두고 남편의 과거에다 두고 시어머니의 과거에다 두니까 칭찬할 게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바를 정자로 스무 번에 도전했는데 스무 번은 커녕 열세 번에 머물렀어요 근데 열세 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습관이 됐더라구요 열세 번 하니까 하루 열세 번 하니까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관점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런다 아빠는 뭐다 파일럿이다 엄마가 뭐 해야 돼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는 뭐야 파일럿이 돼야 돼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뭘 태워줘 비행기 비행기를 태워줘 오늘 탁월한 선택 하신거죠 어떤 선생님들 배화에서 어떤 애라고 묻는 말에 등수로 말씀해 네 등수 네 그거 94년도 얘기에요 94년 네 그 그때는 또 600명이나 한 반에 60명이었잖아요 그중에 600명 중에 597등이면 가망없다 이런 뜻이 없어서 근데 네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한번 우리도 이렇게 개콘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대면처럼 키보다 점수보다 시작 키보다 점수보다 잘 못한다 키워주자 네 질문 네 한 2분 남았네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제가 카톡 아이치티 SONG 카톡으로 카톡을 제가 잘 휴대폰 문자를 잘 안 봐서 아이치티 아이치티 SONG 아 그리고 네 질문 주셔도 되고 그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메시지로 오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다 오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이 강의는 제가 강의 잘하나요 못하나요 괜찮죠 다른 학교에서 해면 좋겠죠 근데 다른 학교도 하게 될 때 어머니들께서 난 이게 도움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더 키우는 거야 어 제가 잘난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머니들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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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훌륭 수고했다는 말보다 더 감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더라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 모아서 다음 강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관찰하라 감정을 파악하라 강 스타일을 찾아보자 네 네